주간 검색 종목 TOP 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어떤 기업들에 대한 검색이 많았는지를 보고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고 또 그 안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보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검색이 많았던 종목 대용주인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제일 답답할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 안 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작년 말에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어요. 그게 첫 번째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만 꺾여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고점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데 수급이 좀 꼬였어요. 개인 투자 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용주를 올리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밀어 올리지 않아도 살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수급을 넣지 않는 거예요. 당분간은 분명히 지루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지금처럼 굉장히 지루한 흐름. 그래서 사실은 SK하이닉스를 보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이시라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큼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높은 상태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무리 없이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염두하시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 비메모리 부분의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성장성은 충분하다. 다만 수급이 약간 꼬여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답답하였을 거예요.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차량용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걸 많이 생산하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훅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자동차 생산 차질 문제로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예정된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주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대차 파업 관련된 이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에는 이런 악재들이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호재,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전기차, 신차 출시 준비하고 있고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도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신다면 자동차주는 분명히 모아가기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파크입니다. 개별주인데 이번 주에 급등을 했어요. 왜?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부각됐으니까. 보통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가 급등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인터파크가 몸값을 받기 좋을 때 매각을 추진하거든요. 인터파크의 몸값이 왜 올라갔을까요? 인터파크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이베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요즘에 플랫폼 업체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TV, CJ, E&M 플랫폼 관련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겠어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이겠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업체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인터파크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매각 이슈까지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인터파크 투어, 여행이에요. 지금 아직은 코로나, 변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잘 못 가지만 이거 끝나면 어때요? 여행 소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단기 급등했죠. 주가 측면에서 예측을 해보면 아마 앞으로는 차익실험 매물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인터파크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경영권 매각에 의해서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몸값을 받기 좋은 시기에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에 급등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아까 2차전지 관련주 얘기했죠.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대규모 전해질 증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증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업들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는 성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업들이 아무 근거 없이 증서를 하진 않아요. 증서를 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엄청난 손해예요. 그만큼 확실한 업황 개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요즘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증설 이슈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최소 3년간 전기차 시장은 폭발합니다.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관련주 내 목간 종목들 보셔야겠죠. 일단 첨보는 이슈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현재 위치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렵겠죠. 아직 상승하지 못한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찾아보시라고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니까요. 주말에 잊지 말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은 단할입니다. 단할이 요즘에 많이 출렁거렸죠. 왜? 페이코인 때문에 페이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제거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훅 밀렸다가 근데 단할이 페이코인 견제하다 페이코인 결제할 수 있는 지점들을 늘리겠다 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반등했어요. 본질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게 단할은 가상화폐 관련주가 사실은 아닙니다. 요즘에 페이코인 이슈 때문에 살짝 묶인 거지 원래는 뭐예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영위한 업체예요. 코로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죠. 근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휴대폰 결제나 소액결제, PG사 이런 업체들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흡수됐고 이런 기조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할의 경쟁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가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될 성장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탑5는 여기까지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충분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구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